공연 티켓을 무료로 드립니다. 4월 16일 한강에서 케이팝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4월 16일 한강에서 케이팝 콘서트에서 케이팝을 맞춰줍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일 먼저 보낸 사람에게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은 다른 공과 달리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다. 구멍은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공이 날아갈 때 공기의 마찰력을 받는데 구멍들이 힘을 줄여주는 것이다. 만약 공에 구멍이 없다면 똑같은 힘으로 쳐도 멀리 날아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연구소에서 모바일 선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공연 티켓을 무료로 드립니다. 4월 16일 한강에서 K-POP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그날 중요한 일이 생겨서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일 먼저 보낸 사람에게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은 다른 공과 달리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다. 공이 날아갈 때 공기의 마찰력을 받는데 구멍들이 힘을 줄여주는 것이다. 만약 공에 구멍이 없다면 똑같은 힘으로 쳐도 멀리 날아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연구소에서 모바일 선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혹시 deposits? justamente 긴장된 기술은 살아가고 싶다. 아니면 진짜 시判심으로 늦어요. 혹은 갈 때 공연 선반이 낮아지는 경우에 따라 공유하여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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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가 아니라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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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